두부리는 먹었어 이거 좀 버리겠다 그니까 진짜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보러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먹을래 그냥? 그냥 여기 붙자 그냥 여기 붙어 그냥 야 안 좋지도 않아 해봐 아이씨 그러면 안되지 자가 없지 동철아 여기가 2.7이었냐 잠깐만 땡겨봐 땡겨봐 프랑스 난 드럭봉 할거야 해 하면 몇개 건져야 될 것 같아? 아이고 이거 내꺼 건드린다 빙어 몇개 건져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야 낚시 준비하네 낚시 준비하네 그냥 껴 껴 껴 껴 껴 빼지 말고 여기다 건져 놓으라고 하하하 이게 뭐지? 이곳은 전투의 장소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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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 엄청난데? 야! 아! 어! 잠깐만! 어! 아! 나온다 와... 몸통이 더 갔는데? 와... 관리사무실 앞에 있는 아이스파스 가져가실분? 다니십니까? 자, CCTV 돌려옵니다. 몸통 아이스파 가져가실분? 빨리 가져오세요, 관리사무실 한 분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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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풍과 대기사 at 로치 물건만을 해봅니다. 요건이나야겠다. 아... 안되겠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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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댕 중심 할아버지 이리와 기회를 그렇게 제 저 남산을 하나 올랐어 이거 못 넣을 것 같애 저기다 이거 아닌가 그치? 이거야? 어? 어? 허허 아 미치 나도 걸렸다 이거 아이씨 어? 아이씨 돌거라 아마 공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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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걸렸다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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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고기 고기 도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만큼 걸렸어 어 무서워 몰라 몰라 쓰레기 진짜 살짝 걸렸어 진짜 살짝 걸렸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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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감사합니다.